벤치 ML-EML-350 옥스를 개조하는 옥스를 이용하여 하이파이 사운드의 음주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도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음주전용 블루투스는 16비트가 내동된 제품으로써 사운드가 아날로그 사운드로서 하이파이 사운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하이파이 사운드로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어폰 단자를 사용하시는 것도 음주 비교가 되지 않으며 스위치 방식의 블루투스 제품은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주원전용 블루투스 쪽으로 찾아옵도록 하겠습니다. ML-350-2600 지차장에 하이파이 사운드 음주전용 블루투스 장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